2번 문제는 무조건 무조건 여기 안에가 T, X 한문자가 아니면 합성함수 극한이야. 이게 뭐라고?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이거 어떻게 한문자... 아니 F, T, X, Y 이렇게 한문자 단항식 분수식이면 이런거 하다못해 F, E, T 빼기 1 이런것도 뭐야? 합성함수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F, X 그래프가 얘라고 그랬잖아. 오른쪽에 요 녀석.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을 찾아가는 건데 얘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돼. 합성함수 극한값은 자극한 우극한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를 먼저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T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X로 바꿀게요. 뭐 상관없잖아. X든 T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먼저 그려야돼. 그러면 얘는 몫과 나머지로 나누면 X 플러스 1, 나머지는 분모 0 되는 값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넣은거야. 그리고 몫은 X들의 계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X 빼기 1을 X 플러스 1로 나눈거야. X 빼기 1을 X 플러스 1로 나눈거야. 그럼 몫은 X들의 계수야 무조건.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1 쓰고 빼면 마이너스 2지. 그거 나머지라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지. 나눠서 써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유리함수는. 그럼 분모는 0돼야 안돼. 안되지. 2기의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알아도. 정근서는 분모가 0되는 값. 그게 X정근선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절대 될 수 없다 이 얘기야 정근서는. 그럼 분모가 0이 안되니까 이 녀석 0돼야 안돼요. 절대로 0 안되지. 그럼 Y는 1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얘가 0이 절대 아니니까. Y는 1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 그게 Y정근선이야.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정근선 그리고요. X는 마이너스 1. Y는 1. 요렇게 그리면 4분면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지. 그런데 중요한 건 K 이거. X의 부호예요. 분자의 부호. 얘가 양수와 음수야. 음수. 음수면 2, 4, 4분면.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 Y절편 정도는 찾아주는 센스. 저 위쪽에 그려지는지 아래쪽에 그려지는지.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문제를 보시면요. T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요 녀석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즉 X가 무한대로 가면. Y 함수 값이 극한 값인데. 극한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 1. 1로 가까이 가지. 근데 아래에서 와. 옆에서 와. 옆에서 와. 위에서 와. 일로 가까이 가는데. 아래에서. 아래에서 오지. 그래서 요 녀석은. 앞에 것만. 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은요. 리미트. X가. 내가 뭘 X라고 놓은 거냐면. 이거 전체 값을. X라고 놓은 거거든. Y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어? 요 녀석 전체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R에서 와. 그럼 뭐야? 좌극한. 그럼 이 fx 그래프에서. 1에서의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좌극한.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애들한테 말해줄 때. 그냥 R에서 오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해. 그렇지. 그러려면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지. 1로 가까이 가는데. R에서 오면. 얘는 합성함수에서. 자극한. 우극한. 이 살아남는다. 이걸 강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도전해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요 녀석은 이제 뒤로 빼가지고 보면. 요건데. 요걸 구할 차례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뭐부터 해? 그림부터 구하는 거야. 그림부터. 생각하는 거야. Y는. X 플러스 1분에. 4X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구하려면. 얘도 몫과 나머지로 나눠야 되지.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게 좋아. 아까처럼 직접 나눈 것보다. 얘를 0으로 만든 값 얼마니까. 마이너스. 그걸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나누는 X에다 넣은 게 나머지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어요. X 플러스 1분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5고 몫은 4란 말이야. 그러니까 X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지.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 정근선은? 5. 아니지. 4. 4가 될 수 없다고. 근데 감이 와?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X 정근선 마이너스 1. Y 정근선 뭐야? 4. 4. 4. 절대로 될 수 없는 녀석들이고요. 그런데 X분자의 부호가 뭐야? 4. 그러면 몇 사? 2. 4. 4가 되겠죠. 근데 이제 0 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X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x 가 어디러 가고 있어, t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럼 이 녀석 전체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 4로 가까이 가지 y값은. 그러니까 x가 여기일 때 함수값 생각하고 여길 때 함수값 생각하고 her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까이 가? 함숫값은 4로 가까이 가는데 위에서와 옆에서와 아래에서와 그러니까 얘를 x로 보면 4로 가까이 가는데 뭐가 붙는 거야 플러스 0이 붙는 거야 나머지 이거 x로 붙는 거야 그래서 요 x가 x가 요 녀석 값이 x인데 이게 4로 가까이 가는데 위에서 온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이제 f 그래프 볼까 f 그래프 보면 4에서 우구깐 얼마야 3이 되죠 4에서 우측에서 가까이 오면 3이 되는 거야 답은 뭐가 되겠어요 2 더하기 3 5가 되겠죠 끝